요기요 툭 치는 자리 근래 들어갔네요 자 얘는 좀 매집 좀 거쳐야 돼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는 있어요 모으려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구요 제목에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 프레이미엄은 1대1 1분기 흑자 54억 나왔네요 어 단기순이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잘 나왔고 어 전년 대비는 단기순이익이 조금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늘어났고요 매출 늘어났고 시청은 2500억짜리 어 테마로 보셔야죠 어 맞은율이 적죠 부채의 10% 유볼만고 재물은 딴딴해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실적주가 아니고 테마주라는거 어 머리에다 두시구요 손절가는 이 자리 잡으시구요 5,700원 5,700원이 손절가구요 자 지금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매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 자리까지 여기 7,500원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리면요 7,500원대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죠 7,000원 일단 넘어가면요 7,000원 넘기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일단은 안전하게 자 7,000원 뚫으면은 문의 바로 주세요 어 손절가 그렇게 잡구요 어 알았죠 오오오오 네 네 네 네